길가에 자전거를 눕혀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저 자전거를 과연 세워주는지 안 세워주는지 여기 캠코더를 보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인데 어 잠시만... 빨리 빨리 어디로 나가야 되지?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써주시길 바라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신림 가고 있어요 또 한 번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출근 시간을 내어서 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막힙니다 지금 시간은 역시 일찍 다시 오십니다 요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기운내세요 뭐야 이거 어 여기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약간 불길한데요 지금 아 지금 위험해 위험해 여기 위험해 위험해 여기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시작해봅시다 가자 가자 부자트 갑시다 갑시다 아 이렇게 던져볼까? 어휴 뭐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개무섭다 이거 아 개무섭다 이거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뭔가 제대로 느끼 봤어요 이번엔 아 저기서 이렇게 보이네요 한 번 기다려 봅시다 장갑 떨어지셨어요 장갑 관악 무 죽고 아 아 아 아 아 아 탄 가 봉 가 봉 하 어 슬 이 putting 슬 오 그 슬 룻 슬 가 이소 룻 룻 한 시간 경과 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있던데 아 뒤에 쓰레기를 못 보고 있어요 침까지 뱉고 지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쓰레기 보려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이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사람 다 쳐다보는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걸 여러분들 지금 2시간 반이 넘어서 3시간이 다 돼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큰일 났거든요 실패해? 실패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울트륵 다다다다다 뭐가 갔나 왓 어떻게 안 들어가 아아아아아아아악 으으아아아아악 으어어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러분들 실패해버렸습니다 아 이럴수가 다음에 그 지역은 한 번 더 허팝이 도전해보기로 하고 그때는 한 24시간 잠복근무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양한 곳으로 진출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귀찮은 지역을 또 남겨주시고 쓰레기 죽기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빨리 아이폰 다 찾아가시기 바래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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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찾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